자 이번 판도 열심히 한번 해보죠 야소온님께서 여자친구랑 오늘 아침에 헤어지셨다고 정말 안타까우시네요 야소온님 살다보면 그런 일도 있죠 힘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누굴어야!!! 죽배를 들어라 솔로 탄생이다 죽배를 들어라 야 렉사이가 900판이라고? 야 900판이어도 욕이 튀어야 그 말은 즉 존나게 못한다는거야 욕이 튀어라고 백핑 그래 1400판에서 욕이 튀으면 존나 대단한거라니까 이거 완전 롤창인생이잖아 롤창인생 에라이 한심한 자식이고 백핑 한 번 더 찍으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? 그럼 한 번 더 찍어야지 이때 저는 백핑을 찍었으면 안 됐어 야 빼 빼 빼 빼 빼 탑 빼 아씨 야 필빼이씨 야 필빼이씨 야 그만 죽어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아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 탑이 담아야 되겠다 아 괜히 봤어 아 아 아 내 눈 빨리 헹궈야돼 아 화장실 아 이거 망했다 한타 아 야소 야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제가 해야지 이겨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죠 아 아 저 전판냐소와 다른 야소를 보여주죠 자 여기서 이제 피즈가 궁극기를 쓸겁니다 그러면은 평타때리고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회유리로 이렇게 탁하면은 구고기로 마무리! 하면은 문득 개새끼가 막 다쳐먹어요 슈발 그래도 이득이죠 오케이 완벽해 아 이거 한타가 좀 망인데? 일단 뒤로 살짝 빠져야됩니다 그러면은 피즈가 구고기가 빠지죠 아이씨 루시아는 왜 나한테 와 일단 피즈부터 아우 그리고 퍼피한테 그냥 스트릿스템 모은 다음에 바루스 퍼피 럭스 곱이다! 완벽한 구고기 자 전판야소랑 완전 다르죠? 이게 바로 야필승이야! 아 왜하네 또 뭐야 이제부터 야필승 시작이라고 야 지금 나 굉장히 잘 꺾거든? 어? 아유 루시아는 형! 아 왜 그러세요? 아 내한테 왜 그래요? 아이씨! 아 루시아는 형! 왜그래? 아잉 뿌잉! 아 내 애교 봐서라도 좀 봐줘요 뿌잉! 아 아 아 야쑤 꼭 벤해! 꼭 벤해라! 벤! 벤! 필벤이야! 필벤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더욱더 재밌는 영상을 원하시나요?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누르시면 완전케이드! 브리스터로